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잘 받았던 백일이 즐거웠습니다 동훈아 여러 가지 편하게駛이었어요 백일이 많아서 백일이 갔다가 웃고 백일이 완전 열심히 쭉쭉쭉쭉쭉쭉 bunch 으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랩파리 듣겠습니다 정말 어...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랩파리아 좀 부탁드릴게요 네...저희도 되게 지나가서 하하하하하 그...샤워씨 랩파리곡 보셨어요? 예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titanium 정말 대단합니다 원래 있던 가사들이 성우씨가 들으셨으면 새로 쓴 거예요 오오오오오오 그리고 저희가 연습할때 자기야 자아 Realme 하하하하하 연습실에서 맵을 살려면 좋겠다 성우는 니가 제간동이니 맵을 한번 해보거라 진짜 잘 못 hä? 알겠다고 하면서 며칠만 시간하잖아 근데 왔는데 저희가 그 랩을 타벨로씨 랩을 할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새로 가사를 써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사를 안 보여주고 머릿속에 감아서 연습할 때는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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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š 생각은 놀랄던데 이제 마지막 연습할 때 내가 굉장히 멋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. 연주에서 돌아와서, 저희가 추억이 끝나면 이제 다음 시즌에 추억을 한 번 매력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아는 관계가 없다고요. 봐서는 뱅뱅뱅뱅지 않겠습니까? 아, 왜요? 이상했다. 하하하하 나오네는 웃겨요? 너무 소위죠? 정말 평상한 상대가 되겠네요? 진짜 프랑아리스 웨범에 이제 빠른 곡을 더 많이 넣어도 되겠어요 랩도 우리 성우씨가 직접 채팅해내고 어 정말? 어두 데모 멋있어요 네 그 다음 앨범에 그러면 랩 본벅도 해보십니까? 하고 싶은 교재인데? 근데 준비하는 건 좀 되게 저도 저 솔로곡도가 이 시기가 가장 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끊었는데 저번에 또 형들이신 기회를 해주실다면 observations 저번 그러면 끊었던 선글라스를 다시 깠다고 ch hon 시만 저번 광주작곡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간에 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저희가 당황했을 텐데 네, 아니 거의 얘기하는 게 괜찮아요 네, 선글라스에 가지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, 내가 아직 선글라스를 못 끊어가지고 벗어두세요! 아니, 이게 또 막혀 여태까지는... 성원씨가 아무리 멋있게 랩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당황했죠 선글라스! 어차피 누시는 선글라스 어차피 나오면... 레오 콘서트는 여기서 여태까지... 마음껏 돌아가신 게 많은데요? 아니, 무색하고 그러지만 이해 없으니까 큰일나 아, 큰일나 큰일났습니다 잘했어요 열심히... 사랑합니다 자, 뭐 오늘도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까이도 가고 빠르게도 하고 하다보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막 진짜 안 돼! 두근도 아픈데요?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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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순간 되니까 가시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니에요! 아, 이제 하루 들을만큼 저는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실 좀 좀... 네... 진짜 놀라오나 어느 순간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저희가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아... 이번 곡은... 사실 발매 후에 다시 순위가 오른 곡이거든요 네...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뭐 그랬다고요? 아니... 아니... 이게... 다른 거 보면 그게 무슨 곡인지... 아... 다 잘 뽑으시는 거 같아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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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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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그 노래...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... 뭐예요? 그리스도하게